너와 저게 제 프로그램에 있는 장소를 따라서 다음 공연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7번째 공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선생님의 말씀 듣고 선생님 하나요? 선생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들을 아시는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저의 연주를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가지란 장르가 대중적이지 못한 점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관심을 갖고 오셔서 연주에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전통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더 다짐해봅니다. 연주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준 우리 주캉 문화생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송시를 지어주시는 석천 김태국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글씨를 멋있게 써주신 가산 선생님 그리고 늘레라운 로테리클럽 회원 여러분 서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말없이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사랑하는 저희 남부님 그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o our foreign guests for joining us on this last day of November. We will definitely work hard to make this performance enjoy love for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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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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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조금 빠르게 여러분도 가시는 길 흥겹게 발걸음 돌아서 가시라고 조금 흥겹게 저희 박수 조금 빠르게 쳐서 한번 가겠습니다 얼씨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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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